경기도가 생활SOC 사업에 국비 1,7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SOC 사업은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도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요. 23개씩은 4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인 송기태 씨, 건강을 위해 지역복지관을 주기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구들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곳은 생활사회 간접자본인 SOC 사업에 선정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돌봄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경기 지역 곳곳의 공공도서관도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파주 중앙도서관은 폐쇄된 식당 공간 등을 활용해 휴게 공간과 열람실을 확장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이 생활SOC. 경기도가 2020년 생활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고향, 화성, 광명, 파주 등 총 23개 시군에 44개의 생활SOC 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 경기도는 올해 1월 행정2 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시군과 협조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기도에 더욱 많은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